여기가 소 농장이모양입니다 근데 소가 재미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혹이 이렇게 나 있고 노란소도 있고 까만 소도 있고요 얼룩소도 있고 여기 소 먹이를 주고 있네요 저기 소가 흥분해서 소 살아왔는지 알아요 아 이게 저 술지겜 인데요 술지겜에도 먹이고 풀도 먹이고 아 그 술냄새가 납니다 뭐라 그럴까요 구수한 술냄새 가요 이렇게 예전이 납니다 아 이게 술지겜이가 여기에 아 이게 그 고량주의 그 달달한 향이 이렇게 확 번지네요 아 님 마일라 마일라 어 어 왜 이렇게 주자 개타 웨이기 2 다 티라 나고 장도 비자 파 아 심아 아트 주자도 멸 로 빙자 시영 아 아 제 기타 달달해요 향이 요 향이 달달해요 그리고 되게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그냥 입에 넣고 씻고 싶어요 달달한 향이 구수한 곡물 냄새의 달달한 향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겉문도 고량주의 원료죠 고량주의 양조장에서 술을 만들고 남은 재료를 먹으며 자라는 소들 그래서 진먼다오에서 자라는 소를 고량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대나무같이 생겼는데 저분은 아까 목초라고 무창우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소에게 직접 먹이를 주워 보고 싶었는데요 콧바람이 안먹는다라는 의사표시를 이야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덜판에서의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섬을 둘러보러 나섰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일조량이 많은 기후 때문에 수수재배가 많다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섬의 특산물이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겉문도를 전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겉문도 고량주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벌써 막 향이 막 구수한 곡물 향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날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진먼다오에서 재배한 수술을 원료로 술을 빚은 고량주 양조장입니다 타이완을 대표하는 술 고량주는 국내에서는 빼글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인공적인 감이 없이 오랜 시간 수술을 숙성시킨 고량주는 알코올 도수가 매우 높은 정유주입니다 막전엔 수수의 맛은 고소했습니다 발효를 위해 수수에 효모를 섞는 과정을 거칩니다 발효를 위해 수수에 효모를 섞는 과정을 거칩니다 통안의 수수는 발효 단계를 거칩니다 정유 과정을 거쳐 완성된 술은 다시 숙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알코올 도수 50도에서 70도 코끝으로 스치는 냄새만으로도 취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중국집 뒷방에서 짬뽕 국물 넣고 처음 백알을 맛봤을 때 그런 느낌인데요 불이 나면서 근데 부드러워요 뜨겁게 내려가는데 부드러워요 60도 60도 짜리입니다 70 들판에 소가 먹고 있던 술 찌꺼기입니다 수수의 재활용 아이디어가 고량우라는 특산물도 탄생시켰습니다 술을 만들고 나면 수수로 이걸 가지고 소의 사료로 이용된다고 하니까 이 근문도의 어떤 순환이 가장 완벽한 어떤 시스템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문다운은 타이완의 최전방 요충지였습니다 타이완과 중국 대륙 사이의 최전선 대립 지역이었죠 아무튼 여기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문이 보인다니까 저기 저기입니다 저기 하문입니다 시아문 복근성입니다 중국 대륙의 복근성 시아문입니다 오늘 아마 날씨가 좋아서 잘 보이네요 날씨가 나쁜 날은 잘 안 보이고요 배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근문도 사람들은 장보로 시아문으로 나가고요 또 암마바드로 나가고 뭐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타이베이 가는 거 비행기는 1시간 이상 타야 되고 여기는 배로 30분 가니까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장보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요 그냥 우리로서는 부러울 따름이죠 1992년 계엄령이 해제된 후 섬은 관광지로 개방되었고 12년 전부터 중국으로 오가는 배도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전쟁의 흔적이 섬의 명물로 재탄생된 곳이 있는데요 포탄을 이용해서 칼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칼은 지문다우를 대표하는 특산품이죠 예제상구 시장과 어떤 관광지에서 successful 네 1949년 이후 30년 가까이 중국 대륙과 폭격전이 계속됐던 섬 전쟁의 흔적들이 공장 가득히 쌓여 있었습니다 팝탄 컴퓨터로 어떻게 칼을 만드는 걸까요? 칼을 만드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우선 용접기를 이용해 포탄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섭씨 1300도에 달하는 폴무에 넣었다가 꺼낸 다음 두드려가며 형태를 잡아가는데요 이 과정을 몇차례 반복하게 됩니다 포탄은 일반 강철보다 훨씬 단단해 고급 요리용 칼을 만드는 좋은 재료라고 합니다 1미터 크기의 포탄으로 무려 60개의 칼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윤곽이 잡힌 칼은 날을 세워줍니다 이렇게 단순하지만 정교한 과정을 통해 단 12분만에 뚝딱 드디어 칼이 완성됐습니다 녹슨 포탄의 변신 이렇게 만든 칼은 개당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가격에 팔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약간의 인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논란은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터빈의 상징 세계에서 파우디나를 만들기 시작한 건 장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아버지 네, 아버지 이 아버지 일본의 시장에서 20년 전 20년 전 전 일본의 시장에서 네, 저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네,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너무 높은 것 같네요 네, 당신도 이 고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이 성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롱롱, 롱브 아이아라 롱라야 아이아라야 아하하하하 아버지의 아버지의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사실 가게도가 이제는 관계가 지금의 지금의 시절과 현재의 시절을 향해 네, 그 시절은 아주 큰 변화 그 시절을 지지하는 생각에 있다면 전쟁의 상처를 평화로 바꾸는 사람들 진 먼 다오에서 희망을 만나고 타이완 여정을 마칩니다.